자 안녕하세요 메가서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어같은 국어 무비국어에 엄성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캐스트는 N수생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벌써 발빠르게 이제 한 해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해 더 이 길을 가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되어야 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은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공부가 잘 안될 거예요. 그죠? 여러가지 요인들도 많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들 다른 여러분들 친구들이라든가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들한테 좋은 소식들도 있는 것도 보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알죠? 한 해 겪어봤으니까 또 알 거예요.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알 수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은 빨리 갑니다. 네 내년 11월도 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맞이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한 해사 열심히 뛰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길로 나섰지만 공부가 잘 안될 수도 있는 상황에 국어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맹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 안되잖아요. 다른 과목은 그럴 수도 있어요. 수학이 부족했어, 영어가 부족했어, 사탐이 부족했어, 과탐이 부족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러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여행을 하면 되겠다, 저기는 하면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고 행동을 하기가 좀 편할 텐데 근데 아무래도 국어는요. 지금 뭐 EBS도 안 나왔잖아요. EBS 2월 대화 나올 거고, 그죠? 수특 나올 거고 EBS 수특은 이번에는 진짜 엄순경 선생님이 시작할 때 같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6월 달 수완 나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따라가야겠다 라는 생각 할 거고 이후에 초고농충 나오면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서 적어도 EBS 연계 부분에서는 아 내가 확실히 공부한 효과가 나왔구나라는 걸 느껴야 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어디 뭐 당연히 6월 모평도 마찬가지고 9월 모평도 마찬가지고 사설, 모의고사, 짜잔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연계해두면 여러분들이 다른 독서라든가 선택과목이라든가 또는 비연계 작품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연계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수특이 안 나왔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국어 공부를 뭐 그렇다고 기출문제 다 풀어봤는데 그렇잖아요. 한 해 동안 공부하면서 다 풀어봤잖아요. 그걸 또 갖다 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개념도 문학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안 한 친구들은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 공부를 할 때 나 문학 개념을 공부를 안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6월달, 9월달, 11월까지 개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혼란스럽고 헷갈렸던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지체가 된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학 개념을 뒤로 좀 미루지 말고 해요. 선생님께 됐든 다른 강사들께 됐든 집에 있는 교지가 됐든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고 강의 듣고 아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잘 몰랐던 거였구나.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구나. 또는 다시 한번 하겠어. 문학 개념은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능,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이랑 수능까지 2025년도에 봤던 것 다 싹 다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행동강령 정하고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 제시해 줄 거니까 2026학년도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바로 그 시간이죠. 2026학년도를 대비하는 무비국어 더 비기닝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같이 정리 끝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과목들 공부 같이 할 거잖아요. 다른 과목들 사이사이에 국어 공부 넣으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겠어. 지금 뭐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국어에 댐비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야.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냥 깨작깨작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놓지만 말고 잡고만 있어요. 빠져나가버리면 다시 가서 잡으려고 할 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손으로 잡고만 있으면 되거든 지금은. 그래서 무비국어 더 비기닝 통해서 유형 정리 끝내고 행동강령 잡고 EBS 어떻게 활용할 건가? 아 기출문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였고 전에는 잘했었지만 이번에 실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EBS 활용과 연계, 비연계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싹 다 정리를 해놓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나 문학 개념어 듣는 거 좋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그건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국어 공부를 할 때 문학 부분에서 좀 많이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독서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휴 씨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근데 문학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보니 작년에 제가 EBS를 했을 때 또 지금 제 선생님이랑 같이 EBS를 공부하겠다 또는 EBS가 아닌 문학 작품을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시간이 날 때 제가 들으면서 정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수학 공부하다, 과학 공부하다가, 사탄 공부하다가, 영어 하다가 중간에 막 머리턱 쥐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유튜브를 왜 봐? SNS로 왜 보고 있으면 바빠 죽겠는데 한 번 키면 나도 그래 얘들아. 선생님 같은 어른도 하다 보면 그냥 한 시간 지나가는데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죄책감 너무 많이 들잖아요. 선생님 강의 중에 문학노트 시리즈가 있어요. 선생님 말 잘하는 거 말해봐야 뭐해. 문학노트 시리즈가 무비국어 문학종합편부터 시작해서 매해별로 차차차차 선생님이 쌓아놨거든. 보면 EBS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작품들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에 중요하게 다뤘던 작품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든 문학교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작품들을 모아서 싹 정리해놨어 선생님이. 그거를 그냥 계속 틀면서 봐요. 교재 이렇게 보면서 복습하고 계속 틀면서 봐요. 지금 이 겨울방학 시즌까지가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새학기 시작하기 전까지가 너무너무 좋은 시간대잖아. 그 시간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국어 공부 잘 되지도 않는데 그냥 기출문제 다시 붙잡고서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했었지 보면 다 기억나는데 뭐 그거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 문학노트 시리즈 들으면서 문학작품에 대한 내용들을 내공을 좀 쌓아두세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분위기 알잖아요. 문학도 잘해야 되고 독서도 잘해야 되고 과거는 독서를 더 잘해야 했지만 이제는 독서도 잘해야 되고 문학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문학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는 작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문학노트 시리즈 활용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면서 만두 만들고 만두는 가득 찰 만자에다가 머리 두 그래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라고 해서 선생님 손글씨 복습노트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수업 내용 정리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는 걸 복귀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선생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 여러분들 보면서 아 브라보 너무 잘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 푸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보고 다시 자기가 문제 풀어보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문제들 풀어보면서 아 내가 어디에서 부족하고 이건 왜 난 안되지? 아 난 이걸 왜 이렇게 풀었지? 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에도 소설에도 운문에도 산문에도 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선생님한테 일단 먼저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재 보면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뭘 들었더라? 한번 떠올려보고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마인드맵 그리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줄글로 쓰는 것도 좋지만 줄글로 쓰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또는 그림 그리면서 머릿속에 이미 떠올려보고 뭐 배우들을 캐스팅해 보는 것도 좋아요. 시나리오적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내 걸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면 모르는 게 생기겠지. 그럼 그걸 질문 게시판에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선생님 게시판엔 연구실장 찾으실 필요 없고요. 조교님 찾을 필요 없어요. 다 선생님이 뭐 할 거니까 직접 답변 달 거예요. 굉장히 드문 경험이겠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헤매고 다니면서 이상한 정보 알아갖고 자기 원장 이상한 길로 나가지 마시고요. 모르겠으면 선생님 질문이에요. 하고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답변 달아줄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지. 만두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만두 만든 거는 송글씨 복습노트 만든 거는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서 잘나가는 만두 게시판이 있어. 잘나가는 만두 가게라고. 지금까지 한 5천 건 정도의 만두가 쫙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만들었던 정말 질 좋은 만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잘 못 만든 만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만두 만드는 거 좋아요. 라고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업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들 자기가 생각했던 거 캐스팅한 배우들 아니면 다른 작품이랑 연관되는 건 뭐지 내가 몰랐던 부분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하는 것들 다 여러분들 질문 게시판으로 그래서 질문하고 남은 내용들을 만두에다 정리해서 잘나가는 만두가게 게시판에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려주면 내가 다 첨삭해 주는 거야.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되게 힘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의혹에 찼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또 여기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가 막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알지? 이제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내게 될 그 수험생활에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시간들을 사탐이나 과탐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만 하느라고 한국사도 이런 것만 하느라고 뭐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 물론 그것들도 다 해야 되지만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유튜브나 아니면 SNS 보거나 아니면 멍 하고 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선생님 문학 강의로 중간중간에 채워 넣으세요. 지금은 문학 공부하기 딱 좋은 시즌이에요. 문학 공부하기 좋은 시즌이니까 왜? 독서나 선택과목이나 이런 것들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로 열어줄 거고 또 열심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앞에다 놔주겠지만 아무래도 양이 제일 많은 건 또 나중에 발목을 잡는 건 경험이 있어서 알죠? 문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품들 수를 늘려가는 게 지금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선생님 문학노트 시리즈 확인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공을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문학노트 시리즈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023 고전 음문, 고전 산문 이런 식으로 하고 문학 종합편 이런 식으로 해놨지만 겹치는 작품이 거의 없어요. 겹치는 작품이 없고 그 해에 사설이라든가 기출이라든가 EBS라든가 아니면 교과서에서라든가 다 중요하게 얘기됐던 작품들 꼭 알아둬야 되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은 선생님이 라인업해서 쫙 정리해 놨으니까 하나하나 들으면서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시즌 들어가서 EBS 들어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설 모의고사 통해서 또 EBS 통해서 기출 다시 풀면서 아 문학을 보는 눈이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문학이 내 강점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문학 개념어 무비국어 더 비기닝 통해서 공부의 방향이랑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기준을 잡으면서 가는 것도 좋고요. 아셨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가 올바로 방향을 잡아가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보는 시험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온 결과에 승복하고 어쩔 수 없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당당하게 저 이런 결과를 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으로 갈 거예요. 그 길에 국어가 발판이 되고 국어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즌이 지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강의를 잘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 질문 게시판에서 선생님이랑 계속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 게시판 글 남기시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목표에서 멀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길로 다시 돌아온 거니까 환영합니다. 같이 가고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